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의 씬스틸러들, 그저 확실하게 파 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재열의 씬스틸러.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스틸러, 양재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두 분이 나란히 등장을 하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오늘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두 분이 만나셨는데 10월 26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딱 두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세 번을 만나셨어요. 세 번.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겁니까, 두 분은? 참, 이거 뭐 만나면 안 될 사람들처럼 쳐다보시는데 제가 서울로 초대하겠다고 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거고요. 한식 메뉴로다가 한식 맛있잖아요. 오찬을 가지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아주 편하게 자주 오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 박 대통령님? 그렇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께서 서울에 얼마나 자주 오시느냐 묻길래 제가 한 두 달에 저기 한 번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산책도 했습니다. 관저정원에서. 그래, 우리 얼마나 친한데 이렇게 불편한 시선으로, 불안한 시선으로 보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아니, 왜 이렇게 자주 만나시는 겁니까, 양정호사님? 글쎄요. 11.6 충호식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갔었죠, 윤석열 대통령. 사실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참석을 안 했던 자리에 갔었죠. 대통령 시절에는. 결국 의미인이라면 계속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어딘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상당히 뜻밖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전략이라는 부분들이 좀 안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도 끌어졌는데 막상 비대위원장은 한동훈 전 장관이 앉은 것부터 이게 뭐 방향이 맞는 건가 싶었는데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만나는 걸 보고 여전히 방향성은 바꾸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저는 드러났다고 봅니다.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썸 이런 거.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거 바라세요? 그런 건 아니고. 남매 같다 이런 얘기. 맞아요. 남매로 합시다. 썸은 이상해요. 정치적 썸. 아 정치적 썸. 그건 가능하겠네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실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상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심지어 대구에서마저 도움이 될까?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 주목할 만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두 분 오늘 오후 만남 어떠셨습니까? 예. 여당과 야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서로 다른 점도 분명히 많이 있겠습니다만 국민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공통점을 저 크게 보고 건설적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님 취임과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약간 다른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이 맡긴 책임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야 근데 정치 참 참 그래요. 그제였죠. 검사 사칭범이라고 사실은 한동훈. 절대 존엄이라고 비꼬고. 그렇게 비꼬왔었는데 그렇게 또 찾아갈 길을 앞두고 얘기한 것도 신기하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야 거부는 못했겠죠. 막상 여당의 사실상 대표인데. 근데 그 행사를 앞두고 사실 행사라고 부를 정도의 어떤 일이긴 한데 앞두고 그런 말을 했는데 아무렇지 않게 각자 서로 대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정치 정말 희한해요.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든 가면무도회를 본 기분이다. 우리 가면하면 또 우리 이상민 씨인데. 가면무도회를 본 기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저는 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게 얘기를 하고 취임 일성부터 강력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서 아, 여의도 문법대로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저 안 찾아가겠습니다. 이런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가면무도회를 하셨더라. 자, 김건희 특권법을 두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이재명 두 분이 표면적으로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양당 간의, 그다음에 용산과 민주당 간의 갈등 굉장히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 20분만이다, 10분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빠르게 거부권 행사를 말씀을 하셨어요? 좋아, 빠르게, 까! 까! 거부해야죠, 바로. 이건 말이 되는 겁니까?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분명히 이동훈 홍보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소수당이고, 상대, 우리의 상대는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똘똘 뭉쳐 총선용 압권을 통과시키는 외에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이런 정부 여당의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응 어떻게 보셨습니까? 매번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하던 분들이 어디 가고 표결 현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고민 중이라고 하기에는 뭐가 그렇습니까?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당당합니까?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이 누구였나요?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 이거 말씀드립니다. 네. 이 특검법 관련해서 용산은 하루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하고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산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한다는 게 되게 어색한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국민의힘에서 이걸 거부권 행사하라고 해달라고 했던 이유는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총선을 이용하려는 법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받아서 대통령실에서 급하게 나서는 건 우리도 같이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이 선거 치르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은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안 되는 건데 그런 함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감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 좀 짚어볼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총선용이기 때문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마 민주당에서는 거부권 행사에서 내려오면 제 의결을 바로 하지 않고 시간이 좀 흘러서 국민의힘의 공천이라도 좀 정리가 된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 공천을 못 받은 분들이 이쪽 국민의힘 특허법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서기를 기다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야당이 정치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공세를 하는데 그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빨리 해달라는 것도 총선용이니까 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죠. 동호 반복이거든요, 사실은. 양쪽 다 정치적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물론 민주당은 그렇지 않다. 이 시점 자체가 국민의힘 쪽에서 반대를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기 때문이지 총선을 겨냥해 우리가 일부러 미룬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반박하죠. 이런 가운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정말 MBC 라디오도 오랜만이고요. 몇 개월에 오랜만에 아무 말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아유, 뭐 민주당이 정쟁 도구로 쌍특검을 이용하려는 의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는 야당 이전의 국민 아닙니까? 영부인의 활동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대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법률에 명시된 특별감찰관 임명해서 확신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왜 안 합니까? 아이고, 여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한데요. 벌써 들어갑니까? 네. 실망입니다. 실물 안철수 의원님, 저희들이 매번 섭외 전화를 많이 넣고 있는데 실물로도 좀 나와주셨으면. 네, 환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따라서 천하람, 이기인 두 분이 지금 국민의힘 탈당을 했고,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창당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1월 초에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프로미스, 약속을 했고,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내년 1월 첫째 주 안에 거취를 국민께 말씀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실 때 가시더라도. 지금은 제 이야기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도 현재 당대표, 전 당대표신데, 내건 조건이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이게 맞나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당대표를 내려놓지 않으면 만나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데, 당대표를 내려놓으면 굳이 만나서 살리기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미리 협의를 해야 될 사람을 아예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내일 전격 회동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전격 회동 한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다는 거. 이낙연 대표님, 만나시기로 하셨네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로 대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천하람 전 당대표 후보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하고 창당준비위원장,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는데, 천하람 위원장님. 네, 앞으로 갇힌 개혁신당의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자 하고요. 혁신당의 주적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아니고요. 저출산, 지방소멸, 저성장과 빈곤과 같은 대한민국의 문제들이 개혁신당의 주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현역 의원들도 같이 합류하겠다. 허헌하 의원은 원래부터 같이 하셨던 분이니까, 천하람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활동을 호남에서 하면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었거든요. 나머지 분들이 과연 얼마나 합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거고, 저는 이거는 결국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에 더 나가서는 공천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공천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지금은 나가는 시기고, 1월 달에는 다시 나간 분들이 합종연행을 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별별 설이 다 돌아다녀요. 그러게요. 오늘이 올해 뉴스하이킹 마지막 방송인데요. 그동안 씬스틸러에 함께해 주신 분들, 마지막 인사, 연말 인사차,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책방 시사장이죠. 문재인이고요. 우리 뉴스하이킹, 발음이 안 돼, 뉴스하... 어쨌든 내년에도, 다음 현에도 청룡의 해 아니겠습니까? 벌써 기다려집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문 전 대통령님. 또 반가운 분 오셨네요. 내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거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끔 가끔 뉴스하이킹 들으면 참 재미집니다. 당내 상황이 지금 안타까운데 한동훈 위원장이 설기롭게 대처하기를 내 뉴스하이킹 들으면서 청룡의 해를 맞이하겠어요. 안 되는 사람, 잡합니까, 우팝니까? 광자하다. 걸어봅니다. 대구에는 뉴스하이킹이 수중계를 통해서 직접 6시부터 8시까지 직접 중계가 되니까요. 우리 홍 시장님 잘 들어주시리라 믿고요. 아이고, 이분도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엠비입니다. 저는 오지 여행도 올해 많이 했고, 또 서해전도 최근에 열었어요. 아이고, 이분도 오셨네. 안녕하십니까. 박근혜입니다. 아이고, 왜냐면 왜 왔어요? 그 청룡의 해를 뉴스하이킹과 잘 맞이하면 어떨까요? 아, 그래요. 좋아요. 응원합니다, 뉴스하이킹. 고맙습니다. 저 왠지. 새해에도 저 두 분 실물로도 가끔 자주 뵐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까. 자주 보면 좋은 거지. 자주 보면 좋은 걸까요? 아, 좀 쉬시지 이제. 떠봅시다. 자, 올 한해 성대무사와 해설을 통해 즐거움과 명쾌함을 주신 이상민, 양지열 콤비 두 분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하이킹.